여러분 네, 피나레를 장식하는 콘서트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무대였습니다. 우리 트레저의 정말 역동적인 무대, 헌신을 다하면서 중간중간 이벤트를 이뤄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푹 빠져들기 위한 무대였습니다. 얼마 전 우리 트레저가 데뷔한 지 2주년이 된 회였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의 2년, 또 20년,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. 어떠세요 여러분? 즐거우신가요? 오늘 잠시 주성진작을 찾아주신 많은 분은 아무래도 이 자리가 스포츠와 음악이 어우러진 그런 피나레를 콘서트이니만큼 그 관심과 연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분위기를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아마 내가 응원하는 그룹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만큼 기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.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K-POP 무대도 여러분,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열기와 함성이 더욱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즐기시면서 오늘 이 밤을 많이 기쁘시기 바랍니다. 계속해서 많은 K-POP 그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한 분 한 분, 네, 한 그룹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이 자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비가 조금 오려나 걱정을 했는데 마이키테이 하늘 속에서 오늘 이 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요.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무릎, 하이라이트의 무대를 팍대하시죠.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를 팍대하시죠.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를 숙지할 부를 것 같습니다. 마음속 screams 조절 hora 명정 트위 천 p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